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만약 북한이 미국과 군축 논의를 하길 원한다면 언제든 군축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 없이 마주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단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군축 논의를 할 여지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사회자가 실제 군축 협상에 대한 가능성인지 다시 질문을 하자 젠킨스 차관은 북한과 어떤 대화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히고 북한만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컨퍼런스 2일차인 28일에는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날 UN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인 북한 핵 프로그램을 입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 핵사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IAEAons입니다. We have a top-notch team of experts and analysts and inspectors who are waiting like firemen and women waiting in the room for the moment they are going to be called to go back to do their inspection. When the political door opens a little bit, we will kick it open. In this conference, on the last session, on the聲稱 is the Alexander-Bell government construction company's region of the U.S. United States. The American government will say that we will now, and theats of the U.S. United States. The U.S. United States' mission is to Lapera. And, as he said, the U.S. United States government's principles of the U.S. United States, unlike美國's friends, North Korea and Vietnam.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영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더 결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라우 관계에 파탄을 경고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각국이 지원 수준과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화 브리핑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유엔 총회에서 143개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약 50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 기타 경제와 금융 조치로 러시아에 책임을 물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한러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고 살상 무기 등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한 확장 억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사안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고 어떤 변화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결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709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전투 준비태세 종합훈련이라고 불렸던 이 훈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며 양국에서 F-35A와 F-35B 등 전투기 약 240대와 미국의 해병대와 해군, 육군 등 수천여 장병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UN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UN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활동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UN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UN은 한반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말고 주민들의 안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루이스 라카이의 포우 우르가이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북한의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28일 양국 간 수교 100주년을 맞아 도쿄 총리 관제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루이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를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현재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인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8일 DOA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의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광범위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새 플루토늄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핵 프로그램의 새로운 차원을 가져올 기반 시설을 부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기반 시설과 관련해 많은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연구 개발동이 2년 만에 완공됐다면서 이들은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핵심 시설의 확충이 몇 달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파괴적인 유형으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미국의 국토안보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롭 실버스 미국 국토안보부 전략정책 계획담당 차관은 28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동기부여된 파괴적인 공격 유형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고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버스 차관은 특히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은 단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이용하고 있으며 마약과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겨냥한 사건과 같은 형태의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만큼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28일 유엔주재 리투아니아와 체코 대표부 북한인권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상황은 독특한 북한 정권의 보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북한 인권이 북핵 문제의 2단계라는 관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한국인들의 형제자매인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과 보편적 가치, 인권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야쿱 쿠라넥 주 유엔 대사도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